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건대구역에 딱 내리면은요. 정말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까지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주변부터 둘러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많이 들어보셨죠? 강남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 또 이렇게 퀘스천마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강남과 가까운데 왜 이렇게 발전을 안 할까? 집값이 왜 이렇게 상승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일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곳은 상업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대입구역 주변에 지금은 이제 건대 상권 동북구 최대의 상권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조금 부족했죠. 차라리 여길 가느니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강남에서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구의 발전상에 있어서 3개의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와 또 상업시설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변모하고 있다. 입지가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자양동을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요. 강남 인접 그리고 한강 그리고 건대 상권 이 세 가지 입지입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옆에 위치한 성수동의 성수전력정비구역고 1구역부터 지금 4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격화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그 수혜도 또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강남의 어떤 그러한 수혜도 같이 받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접근성 상당히 좋죠. 지금 2호선과 7호선 모두 강남 접근성 좋은 노선입니다. 더블역세권인 건대입구역 주변에 주택가를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 7호선에서 한정거장 두정거장 이어면 바로 청담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이롱하시면 청담대역을 바로 건너면 5분대로 바로 강남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입지에 앞으로 호재까지 있는 입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대 상권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이제는 대학 상권을 넘어서 지금 홍대 그리고 강남 상권의 3대 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건대는 지금 건대의 먹자골목, 양꼬치거리도 생겨났죠 최근에. 그리고 건대 로데오 거리에서 이제 커먼그라운드에서 이런 쇼핑몰 많은 외국인들이 또 찾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건대입구역에서는요. 롯데웨카점과 이마트 그리고 스타시티가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일대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에 랜드마크 생긴다는 것은 사람을 집객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건대입구역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랜드마크가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자양동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고 또 시세가 계속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랜드마크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그냥 학생들이 머물던 주거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강남의 직장인들이 찾는 그런 주거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강남 부럽지 않은 이런 편의시설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계속 넘어오는 그러한 수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은퇴세대들은 바로 이제 종합병원 위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시기를 굉장히 희망하십니다. 따라서 이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바로 건대병원 주변으로 해서 또 은퇴세대들의 이주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입구역에서 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뚝섬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뚝섬 한강공원 상당히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울숲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진구 특이 자양동 주변에서 이런 녹지 환경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의 또 다른 포인트. 이곳은 이제 롯데백화점 이마트 있는 이쪽 라인 바로 자양 3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초역세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한 5분, 6분 내에는 모두 이런 랜드마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6, 7분 거리에 붙어 주택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양고등학교, 자양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모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군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시티에 그러한 학군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주거 환경과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입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공급률이 이 지역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빌라와 또 단독주택률이 많고 또 이런 학교, 학군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남의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신축 주택들의 수요가 많은 곳, 이곳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향후 나중에는 또 주택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도 여러분께서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대구에서 강남역까지 순식간인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도로를 이용해서 정말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게다가 한강공원 가까이에다가 대학병원까지 그리고 지금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어서 개발 오제는 어떨까요? 네, 지금 광진구 3대 랜드마크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지금 빠르게 그리고 이제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1구역은 모두 철거가 끝났고 6월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9월이나 10월에 원래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예전에 동부지검이나 KT지사가 이전을 했고요. 현재 이제 앞으로는 신광진구청사를 비롯한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첨단 복합 업무 단지로 조성이 되고요. 따라서 1구역 포함해서 5구역까지 총 2,700여 세대의 업무 단지와 그리고 복합 단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한 4, 5년 뒤에 여러분께서 이 지역 일대에 상당히 많은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바로 인근에 있는 건대입구역의 주택가들의 시세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서울 터미널 현대회 사업, 여러분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제 터미널 하나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터미널이 이제 지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두 개의 초고층 현대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사업자가 신세계 KTNG 컨소시엄으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신세계가 지분 80%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하시면 반포 터미널과 그리고 코엑스 스타필드의 성공신화를 이룬 곳입니다. 따라서 동서울 터미널에 또 한 번의 그러한 성공신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하 5층부터 35층 두 개 동의 초고층 건물입니다. 따라서 동북부의 교통, 업무, 쇼핑, 문화시설이 모두 이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 개통 시기와 지금 2025년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서울 터미널과 세종시간 버스로 1시간 만에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대의 정주 인구 그리고 유동 인구 증가수 그로 인한 주변의 부동산 가치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 지구와 가까워서 동방 가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 노려보면서 토론 기준으로 시세 살펴볼까요? 네,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 5백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3억 대 초반에 이렇게 강남에 가까운 곳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는 2억 9천에서 2억 9천 5백만 원까지가 좀 적당한데요. 지금 몇 개월 전에는 이거보다 한 2천만 원 낮았지만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몰린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전세 끼고 투자하시면 3천만 원, 최소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에서 있어서 월세도 시세가 이렇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2천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금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금 1억 3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면 월세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샘티비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